아 지유 지유야 어디다 왜 이렇게 거꾸로 거기까지 갔어 뱅글뱅글 엄마는 또 하루도 피워놨는데 계속 뱅글뱅글 돌거야 뒤집기 한번 해볼까 왜 그렇게 갔어 뒤집기 해봐 이렇게 뿅 하면 뒤집어지겠는데 뿅 하면 아이고 그래 그래 괜찮아 계속 그렇게 옆으로 섰다 누웠다 섰다 누웠다 하다보니까 돌아가졌어 또또 옆으로가 엄마가 공룡 치워줄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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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는거지 아까부터 다시 뒤집뒤집 해서 요만큼 또 돌았어요 또 또 또 이쪽으로 또 오나봐요 웃혀두면 하루종일 요러고 있을거에요 아구 에엥 엄마는 분명 똑바로 눕혀놨는데 깜찍이는 뱅글뱅글 돌아요 어 우리 지유 또 요렇게 돌았네 아유 졸려 아유 졸려 아유 졸려 아유 졸려 아유 졸려 너 오늘 한바퀴 뱅 돌겠다 지유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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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유 돈다 어이구구 돈다 아유 이제 다 돌았어 아유 이제 졸려 아우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아유 어 그래 그랬어 어 우리 지유가 그랬구나 알았어요 이제 재와 줄게요 오 뒤집었다 오 대박 지유야 너 지금 뒤집었어 먼저 뒤집었는데 돼집게를 못한다 어머, 웬일 지효야, 어떡해 어머, 어머, 어머 지효야, 화이팅 너 지금 졸려가지고 좀 짜끈한 상태인데 어떡해, 어떡해 그거 잡고 일어날 거야? 어떡할 거야, 어머, 어떡해 어떡할까 아이고, 다시 돌았다 알았어, 졸려요, 졸려요 엄마가 재워줄게요, 재워준다